충남 금산에 아예 댕기머리와 연계가 되어있는 밭이 있거든요. 그 인삼밭에서 가지고 온 인삼 추출물을 그득하고 찐하게 넣어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인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향이 한방향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텐데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꽃향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우 정말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요. 욕실의 느낌이 확 달라져요. 진짜. 저는 댕기머리 샴푸 여지껏 써본 것 중에서 향이 이 제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미 백합향. 향마저도 향 전문으로 하는 향료 회사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있거든요. 향도 너무 좋아요. 특히나 탈모 샴푸니까 남편도 저도 너무 만족해요. 여기에 우리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되는데 성분까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아니 또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조한 시즌에 딱이에요. 두피는 개운한데 머릿결은 찰랑찰랑거리는 그 느낌. 진짜 엉키지 않고 체력 떨어지는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저는 딸내미가 6살이잖아요. 딸이랑 같이 써도 괜찮아요. 왜냐? 홈앤쇼핑 탈모 샴푸 중에 최다 16가지나 뺀 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실리콘 CMIT, MIT,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얼마 전에 종편 채널에서 이게 샴푸에 있으면 어떻다 나오더라고요. 다 빼드렸어요. 최다로. 여기에 전 채널 다 통틀어서 독일까지 가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탈모 샴푸는 얘밖에 없는데 엑셀런트 도장 꽝.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 한 번만에 두피 각질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다 보니까 아니 각질이요. 어깨 쪽에 떨어지면 안 돼요. 완전 한 번만에 무슨 스케일링 받은 것처럼 개운해지고요. 여기에 두피 세정 노폐물 제거의 도움. 막 까만 가루를 뿌려봤어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세정은 잘 돼야 되는 게 샴푸인데 이걸 못하는 샴푸가 너무 많거든요. 한 번만에 역시나 효과 보실 수가 있어서 그렇죠. 정말 개운한 샴푸. 저는 예를 쓰다가 운동 같은 데 가거나 다른 데 가서 샴푸 다른 거 쓰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그러면 오후쯤 되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정정기가 정말 많아지는 계절이거든요. 이게 두피 자체를 찰랑찰랑거리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정정기 걱정을 덜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샴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들어오세요. 오늘 탈모 샴푸 이 한 박스를 현대백화점 가시면 다 똑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영수증 가격은 가려놨습니다. 코메 쇼핑가가 이 한 세트가 지금 안쪽에 3병 들어가 있는데 8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옆쪽으로 또 8만 5천 원 2세트 그 옆쪽으로 또 8만 5천 원 3세트만 더해보면 오늘 가격 이미 훌쩍 뛰어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용량도 3개를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 체험분 여기에 영양팩과 컬링 미스트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드라이기 잘 못 보셨죠? 저희가 3주 만에 드라이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가전기기가 들어오고요. 집에 드라이기가 방마다 있으니까 아침에 바쁜 시간에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게다가 굉장히 고출력이어서 머리가 빨리 마르고 냉풍 온풍 다 가능하거든요.